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대원입니다. Hey guys, 대관 her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nother great Monday. Let's get the show started. 오늘 제대원의 여문장에서 준비한 표현은 뭐랑 관련된 표현을 준비를 해봤냐면요. 약속 잡는 거, 특히 친구들이랑 같이 약속 잡는 거랑 관련된 표현 세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So in this episode, we're going to cover three different expressions and these are all going to be related to making plans, setting up plans with your friend. 자, 첫 번째 표현은 뭐를 준비를 해봤냐면 요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좀 더 일찍 만날 수 있을까? 우리 좀 만나는 시간, 약속 시간 좀 땡길 수 있을까? 정도 표현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오늘 꼭 봐야 되는 경우에요. 그래서 그래도 5시에 좀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속 좀 땡길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많은 이제 다양한 표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좀 간단하게 잘 쓸 수 있는 표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And here it is. 자,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Can you meet a little earlier?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친구한테 뭐 좀 일이 생겼다라고 할 때는 뭐 다양한 표현은 또 있겠지만 Something came up. Something came up.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일이 생겼다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Hey, something came up. Can you meet a little earlier? Can you meet a little earlier?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날 수 있겠냐? 조금 더 일찍이 정도 느낌이에요. 직접적인 의미를 전달하면은 우리말을 하게 되면 좀 더 빨리 만날 수 있을까? 느낌이 되겠죠. 주의하실 점은요. It's not early. It's earlier. Early라는 그 표현이 아니고 earlier. 조금 더 일찍이라는 느낌. 꼭 이렇게 그 뭐야 그 comparative form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비옥고 명태를 만들어야 돼요. A little earlier.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거 한번 듣고 따라해보세요. 우리 좀 약속 좀 당길 수 있을까? Can you meet a little earlier? 한번 더 듣고 따라해보세요. 우리 약속 좀 당길 수 있을까 되거나? Can you meet a little earlier? Can you meet a little earlier? 그렇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표현 한번 배워봤고요. 당연히 What's next? 우리 처음에 이제 그 약속 땡기는 걸 배웠으면 당연히 두 번째는 뭐겠어요? 그렇죠? 우리 약속 좀 이렇게 약간 좀 뒤에 좀 뒤에 만날 수 있을까? 약속 시간 좀 늦출 수 있을까? 정도의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I'm just going to give you some moment to think about it. 생각 한번 좀 해보시고요. 1, 2, 3, 4, 5 오케이. 자, 어떻게 말할까요? Here it is. 자, 이렇게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an you meet a little later?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Earlier. The opposite. Later. 그렇죠? Late라는 건 여러분도 여기서 안됩니다. Late는 늦은이라는 느낌. 늦게라는 느낌이고 Later 하면 좀 더 늦게 정도 느낌이 전달되는 또 comparative form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Can you meet a little later? Can you meet a little later? Can you meet a little later?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음하실 때 여러분 따라 하실 때 Can you meet? 붙여서 Can you meet? Can you meet? Can you meet? 해주시고요. A little later? A little later? Little이란 발음도 좋지만 A little A little later? 이렇게 발음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Okay. You're going to listen and repeat after me. 잘 듣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미안한데 조금 우리 좀 더 늦게 만날 수 있을까? Can you meet a little later? 한번 더 듣고 따라 하세요. Can you meet a little later? 그렇죠. Can you meet a little later?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표현까지 배워봤고요. 마지막입니다. 상황이 좀 생각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And you don't think you can make it at all. 오늘은 아예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약속 자체를 아예 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뭐야? 우리 계획한 거 우리 만나기로 한 거 좀 뒤로 좀 미룰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Postpone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You guys all know what it is, right? To postpone something. To put off something. 뭔가 이렇게 미루다 연기하다는 느낌 늦추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You might want to say Can you postpone our plans? 이렇게 심플하게 또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an you postpone our plans? Can we postpone our plans?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약속한 거 있잖아. 우리 학위랑은 좀 미룰 수 있을까? 이런 느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음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요. Can you postpone our plans? Postpone 굳이 다 발음하실 필요 없이 Postpone Postpone 정도 발음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꺼 한번 따라해보세요. 되거나 미안한데 이게 좀 중요한 일이 생겼어. Something important came up. 좀 다음에 우리 약속 좀 미룰 수 있을까? 다음에 좀 보자. Can you postpone our plans? Once again Can you postpone our plans? 그렇죠. 너무 잘하셨습니다. Good job. 자, 세 가지 간단하게 복습 좀 하겠습니다. Review time, everyone. 자, 세 가지를 커버를 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약속 시간을 좀 땡겨야 됩니다. 우리 좀 일찍이 만날 수 있을까? 우리 약속 시간 좀 땡길 수 있을까? 포인트는 earlier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그렇죠? Can we meet a little earlier? 한번 더 Can we meet a little earlier? Can we meet a little earlier?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표현이 있었고요. What's the second one? 두 번째 거 뭐였습니까? 우리 좀 더 늦춰서 시간 좀 늦게 만날 수 있을까? 조금 더 뒤에 약속 시간 좀 미룰 수 있을까? 조금만 느낌 있었죠? 영어로 어떻게 했었습니까? Later가 포인트였죠? Can we meet a little later? Can we meet a little later? 그렇죠. 정도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건 뭐 있었습니까? 아예 약속 자체를 좀 이렇게 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 postpone이라는 단어를 포인트로 잡아봤었고요. 어떻게 말했었죠? 그렇죠? Can we postpone our plans? 한번 더 Can we postpone our plans?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리뷰까지 야무지게 한번 해봤습니다.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도 알찬 에피소드였으면 좋겠고요. 유튜브로도 또 열심히 보시는 분들 늘 고맙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참 고맙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강의, 그리고 팟캐스트 에피소드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I'll see you guys all in the next episode. Take care in the meantime. Bye-bye. 고맙습니다.